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서신이 미래의 통합당에게 득과 실이 몇 대 몇 정도는 된다고 보십니까? 되게 훨씬 크죠? 몇 대 몇 정도? 8대 2 정도로 보죠. 득은 한 80%, 실은 한 20% 될 거예요. 저는 저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제가 그 설명도 좀 드리고. 왜 저는 그런가 하면 통합당 자체가 거기 문제는 침박 비박이에요. 탄핵이 찬성이냐 반대느냐. 이게 서로 간에 화학제 융합을 아직도 못 일으키고 있고 특히 새해 보수당에 끝까지 남아있다가 뒤늦게 합류를 한 유승민 의원까지 한 번 여덟 분이죠. 이 사람들하고 아직도 화학제 융합이 안 되니까 탄핵에 찬성했다. 이게 배신장단 이런 말이 당내에서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걸 해소를 시키게 준 메시지가 된 거예요. 가령 이렇습니다. 이게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 TK 지역이든 수도권이든 초마를 했을 때 탄핵에 반대를 한 보수청은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. 또 탄핵에 반대를 한 사람은 적극적인 박근혜 지지층들은 같은 보수청이라 하더라도 투표소에 적극적으로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. 정말 탄핵에 찬성했던 자인데 안 갈려한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런 화학제 융합이 되지 않고 버려졌던 간극을 메꿔주는 역할을 박근혜 대중이 했기 때문에 통합당으로서는 이게 플러스가 된다는 겁니다. 엄청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. 비박에게는 나 당신들 수습하게 생각 안 한다.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이 되고 또 친박에게는 다독이는 모습이 되고. 이렇기 때문에 보수에게는 보기보다 이 시리즈 효과를 내는 메시지입니다. 그래서 나는 이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대신에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보이면 보일수록 진보 좌파 쪽에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지금 막 경제도 폭망하고 모든 게 어렵고 전염병 사태 확산이 되고 사회는 뒤숭숭하더라도 나는 원래 진보 쪽인데 내가 이번에 미국에도 표를 찍어줄 수밖에 없다. 이렇게 해서 그쪽에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.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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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에서